조선 노동당의 빛나는 공적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1월 11일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극초음성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인 조용은 동지와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 부부장들 국방과학부문의 지도 간부들이 시험 발사를 함께 참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8차 대배는 나라의 전쟁 억제력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과학연구 부문 앞에 극초음성미사일 부문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 때에 대한 전략적 과업을 제시하였으며 당중앙은 당대회의 과업 관찰을 위하여 극초음성 무기체계 개발에 전 과정을 강력치 인도했습니다. 정의하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시험 발사에 앞서 국방과학원 원장으로부터 극초음성미사일 무기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해설을 청취하셨습니다. 시험 발사는 개발된 극초음성 무기체계의 전반적인 기술적 특성들을 최종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여명이 밝아올 무렵 총비서동지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새벽하늘의 고요와 미명의 장막을 밀어내며 조체의 무기의 발사포금이 천지를 비움들고 화강이 대지를 뜨겁게 달구는 속에 강위력한 조선의 힘의 실체가 하늘로 섰고 저올랐습니다. 발사된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성 활공비행 전투부는 거리 600km 개선에서부터 활공 재도약하며 초기 발사 방위각으로부터 목표점 방위각으로 240km 강한 선의 기동을 수행하여 1000km 수역의 설정 표적을 명증했습니다. 최종 시험 발사를 통하여 극초음성 활공비행 전투부의 뛰어난 기동 능력이 더욱 뚜렷이 확증됐습니다. 경외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조선노동당 제8차 대비가 제시한 국방력발전 5개년 개백의 핵심 5대 과업 중 가장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극초음성 무기 개발 부문에서 대성공을 이룩한 미사일 연구부문 과학자, 기술자, 일꾼들과 해당 당 조직들의 실천적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특별 감사를 주시었습니다. 경외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나라의 전략적인 군사력을 진량적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우리 군대의 현대성을 제고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국방과학연구 부문에서는 우리 당의 국방발전 정책과 전략적 방침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전쟁 억제력을 비상히 강화하기 위한 역사적인 상업에서 계속 훌륭한 성과들을 쟁취해야 한다고 고무경려하셨습니다. 경외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이날 극초음성무기연구개발 부문의 핵심 성원들을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 부르시어 뜨겁게 축하해 주시면서 앞으로도 계속되는 첨단 국방과학연구 성과로써 나라의 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고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해 나가지다는 커다란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며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옵니다.